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게임업종의 현재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지금까지 의뢰적으로 신작 게임 앞두고 게임업계에서 매일 밤샘 근무하고 노동력 착취당하고 이런 게 그냥 의뢰 그려라니 했었는데 이제는 그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게임업계 상황에 대해서 서정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소위 크런치모드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냥 불씨를 아예 불살라버리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사실 게임 산업의 어떤 규모나 기업들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무노조 관행이 있었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좀 의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조 설립이 늦어졌던 것은 이제 벤처에서 출발했던 게임 제작업 고유의 특성이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발사들이 이제 90년대 초중반 전후의 뜻이 맞는 동호인들의 소규모 공방으로 출발해 규모를 키운 곳들인데요. 게임 산업은 성공을 낙관하기는 어려우나 흥행에 성공하면 극적인 성장이 보장되는 곳, 흥행 산업입니다. 게임 한 편 만들어 성공하면 숨통 트여서 다른 작품에 도전하고 아니면 회사를 접는 그런 토대에서 출발한 것이죠. 흔히 드라마 제작사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팀을 짜서 유한회사를 설립해 드라마를 만들고 해산하고 드라마가 성공하면 또 뭉쳐서 또 다른 유한회사를 설립하지 않습니까? 스탭진 상당수는 비정규주의이고요. 게임 오브의 특성상 드라마 제작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적합한 면도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게임사들이 몸집도 커지고 수천 명을 고용해 개발과 배급을 겸업하는 대기업이 된 만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갓 출범한 신생 노조에서도 진통이 있다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스마일게이트 자회사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직원 일부를 대상으로 3개월간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종용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에서 해당 개발자들에게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종업계 인사팀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재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육아휴직을 다녀왔으나 몸담았던 개발팀이 해체돼 있어서 6개월간 배치조차 받지 못하고 마냥 대기 중이었던 여성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진상조사 결과 인사팀이 그러한 위협을 가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인사팀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회사 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선의로 이야기한 것이 와전됐다는 것이죠. 게임업계 노조 설립 후 처음으로 터진 노사 간 쟁점과 불협함이라는 점에서 그 향배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예를 들어준 스마일게이트의 사례 같은 경우에 이게 게임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일반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는 프로젝트 하나 만들다 실패하면 그 즉시 문을 닫아야겠죠. 그런데 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대기업들은 프로젝트 중 옥석을 가려서 잘 진척되는 팀은 남기고 안 되는 팀은 접근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체된 팀의 개발자들 중 쓸만한 인력은 이제 존속 프로젝트에 재배치되기도 하는데요. 상당수는 권고사직 형태로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팀도 아니 결속을 중요시하는 개발자들의 정서상 팀이 해체되면 회사가 붙잡아도 재발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을 취재하며 넥슨 노조 배수찬 지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적어도 자신의 경험으로는 회사가 잘 안 되는 프로젝트를 접는 과정에서 해당 팀 개발자들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배려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간 취재하면서 느꼈던 제 체감과는 좀 다른 증언이어서 저도 의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게요. 글쎄요. 아직까지 좀 이런 분위기인가 싶기도 하고 넥슨 노조 측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워낙 큰 회사고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기업 규모나 문화 등을 감안하면 넥슨 노조는 좀 상대적으로 순탄하게 연착륙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배수찬 지회장을 증언으로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우선 회사 측이 법무, 인사, 소싱, IT 서비스, 재무, 회계 등의 직구는 노조 가입을 허용할 수 없고 팀장급 이상도 가입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면 팀장급 이상이 아닌 순수 개발자들만 노조 참여가 가능한 거죠. 이미 노조 임원직을 맡은 개발자 중 팀장급도 노조에서 탈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입장을 바꾸지 않다면요. 노조 임원들이 회사 일 외에 노조 업무도 같이 병행해야 하는데 노조 일을 하는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산정해달라는 요구도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수찬 지회장은 넥슨 본사 외에도 제주도에 있는 자회사 네오플의 지회장도 겸직하고 있는데요. 본사 지회장으로서 업무는 평일 근무 종료 후에 하고 있고 네오플 노조 지회장 업무는 개인 연차를 써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이미 연차를 다 소진해서 네오플 노조 수장직을 수용하기 위해서 내년 연차 개인 연차까지 당겨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노조원 모집 등 노조 활동을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아직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사관을 교섭해 이정원 대표가 직접 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아직 사측의 입장까지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업종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좀 불합리하다라는 부분을 아마 들으셔도 가장 처음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두 회사 노조가 내세우는 지향점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표하고 있는 노조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마일게이트 노조는 개별 직원들이 기계의 부품이 아닌 사람으로 대접받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넥슨 노조도 프로젝트 단위의 빈번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 직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고요. 양사 모두 포괄 문제에 관련해서는 민노총을 스탠스에 맞춰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이 정도 되면 노조원들의 불만도 적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냥 게임업계는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라고 하기에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불합리한 적이 많은데 게임업계에 대해서도 취재를 굉장히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게임업계는 그랬어 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 두 회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일게이트는 도산 직전에 몰렸던 회사가 2008년 중국에서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을 흥행시키며 살아났는데요. 이후 2009년부터 내수시장에 재투자해서 10년 만에 로스트아크라는 걸출한 대세 게임을 배출한 성과를 냈습니다. 권혁빈 의장 개인은 그냥 회사를 크로스파이어 유한회사로 운영하면서 중국 서비스 지원만 하면 훨씬 더 많은 순이익을, 영업이익을 창출하면서 부를 쌓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지 않고 여러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엔젤 투자를 단행하고 창업 지원 등 여러 활동도 잘 하고 있습니다. 넥슨도 국내에서만 무려 5천 명에 달하는 고용인원을 창출해서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만들고 여러 개발사들의 게임을 배급하며 게임 생태계를 리딩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주 넥슨 창업자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해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한국 범인을 이끄는 이정원 대표는 사내외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뭐 성과적인 측면이나 사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서 이제 노조 위원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3자 입장에서는 이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체적인 진실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측의 입장을 좀 더 명확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막상 노조가 생기면 노와 사회 관계상 노조가 생기면 편하게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넥슨의 경우 출범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위한 양치와 기싸움 같은 양상이 좀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참 지금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노조가 생겨나면서 지금까지 게임업계 근무 관행들 이런 것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좀 부정적인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뷰 영상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의 스피드 경쟁력은 이제 하락했습니다. 13년도, 14년도에는 넷마블의 경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정말 조직 전체가 굉장히 스피드를 냈는데 이제는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죽어라고 게임 만들어 성공하면 다 같이 흥해보자 이런 으쌰으쌰하는 마인드로 임해왔었는데요. 이제 야근도 함부로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값싼 노동력으로 단계의 게임을 뽑아내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종 전반의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노조가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두고 회의적인 시선도 좀 있습니다. 노조의 생리상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게임 업체가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형 IT 기업을 속속 지회로 확보하는 민노총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기도 하고요.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한 노조가 자동차나 조선업계의 일부 강성도조와 같은 역할을 언젠가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 관계가 극단적인 경우로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달을 경우에 노사 서로에게 불행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에는 노조가 좀 명심해야 될 것은 기업이라는 조직은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기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넥슨의 경우 한국 사업 단위로는 상반기에 적자를 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배수찬 지회장은 전체 글로벌 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우리 회사의 현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두 회사 지회장들 모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미리 우려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우리들의 선의를 믿어달라고 당부해 왔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고용을 어느 정도 선까지 책임져야 할지는 사실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아마 넷마블이나 NC 등 다른 게임사들도 속속 노조가 설립될 전망인데요. 앞서 노조가 출범한 회사들의 노사 양측이 바람직한 선례와 표준을 미리 잘 정착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어디든 큰 변화에는 붙임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